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 저 시간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제가 인터뷰 좀 나누고 싶은데 지금 또 제가 내려야 돼가지고 네네네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미국에 사는데 가야금 배우고 싶다고? 아 배우고 싶다고? 지금 배우는 중이거든요 어 그렇구나 근데 우리 딸이 한국말을 좀 못해요 아 그래요? 제가 영어울렁지에 있어서 영어를 아는게 몇 단어가 머릿속에 도는데 제가 선뜻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냥 한국말을 하세요 어 what's your name? 사브레 사브레? 스테파니 사브레는? 어우 스테파니에요? 스테파니라고 안 그런거 같은데 아니에요 좀 말을 많이 해서 아 그래갖고 어머니 이거 아시네요 아니 엄마니까 알아야 되겠네 아 그렇지 아버님 말을 아셔야죠 아 그러시네요 두 분은 연인이세요?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이 아 이제 내려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무한도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몰라요. 저희가 많이 보죠. 선생님 보셨습니까? 혹시 액션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무한! 야호! 신나시는 분이 있어. 말씀 좀 묻겠소? 경희군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혹시? 저쪽?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례지만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회사원이요. 회사... 회사원... 회사원이 뭐예요? 회사원이 뭐예요? 회사원이 뭐예요? 계급으로 따지면 천민이냐? 양반이냐? 노비요, 노비. 너 노비냐? 아니 근데 이 시간에 그럼 지금 가는 어디 가는... 다시 주인님한테... 아 주인님한테... 아 주인님한테... 아니 광대 부른 사람이 여기 어... 어... 광대요? 근데... 아... 나도 지금 급하게 와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뭐 이런 말 듣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필요 없고요. 전화받으시면 잘 됐습니다. 예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네 서빈수라고 합니다. 민수씨요? 민수입니다 서빈수. 알았어. 서빈수. 빈수? 네. 아 빈수씨예요? 진짜? 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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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저 빈수씨! 네, 네. 별명이 혹시 뭐였어요? 팝빙수였습니다. 빈수야! 팝빈수야! 쌉지마! 아 별명이 또 팝빈수씨였어요? 네, 네. 아 참 재밌네요. 노홍철씨가 혹시 미국 진출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왜요? 미국인하고 안 맞지 않을까요? 아 미국이랑 안 맞을 것 같다? 왜? 네. 어떤 부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좀. 시끄러운 게. 시끄러운 게. 시끄러운 게. 아 시끄러운 게 조금 그쪽 분들하고 안 맞을 것 같다? 시끄러운 거 좋아. 네. 본인은 혹시 미국이나 해외에 이준씨 때문에 많이 가보셨죠? 아니, 저는 안 가봤습니다. 빈수야! 죄송한데 매니저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빈수씨? 아 지금 4개월 게 안 돼가지고. 4개월. 여러분은 실제로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너무 이쁘다 했던 분 누굽니까? 아 저는 수지씨가. 수지씨. 수지, 수지, 수지. 수지 이행씨 한 번 가요. 수. 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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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나러 갈게. 아니. 아니. 갑자기 전화를 연결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준씨 전화를 행복하게 재밌게. 빈수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 무한도전에 혹시 해외 진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가동하다고 봅니다. 아니 노웅철씨는 좀 힘들다고 했는데 무한도전은 가능해요? 네. 무한도전은 일곱 명이 모여있을 때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저 빈수씨가 또 이렇게 큰 힘을 주시네요. 빈수씨. 예예. 무한도전 4행시도 가능해요? 무한도전이요? 네. 무한도전. 자 던져볼게요. 무한도전은. 한. 한국에서? 오. 도. 다. 한국에서.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고개만 열리면. 자 이거 고개만 넣으면 돼요. 도. 도전하는 모습이. 아 도전하는 모습이. 마지막. 전. 전 세계. 전망이 좋다. 전망이 좋다. 아니 해외 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도전하는 모습이 전망이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전하는 모습이.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한테는 해외 진출하라고 그러더니. 무한도전은 한국에서 도전하는 모습이 전망이 좋다는 건. 우리나라에게도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네. 빈수로 해볼게요. 빈수. 자 본인 피아를 좀 해주세요. 자 빈. 빈수는? 빈수는 수? 수지는 좋아한다. 아. 지금 갑자기 나타난 예능 고수.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고수들이 많아요. 육성을 통해서만. 이 땅을 발휘하는 빈수. 야 얼굴 보고 싶다. 아. 어젯. 저 약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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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